재미있는 고전이야기 공주와 결혼한 금송아지 옛날 시골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도 있고 땅도 많아서 부족한 것이 없는데 슬아에 자식이 없는 것이 큰 한이었습니다. 좋다는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나이 마흔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시무룩한 모습을 하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첩을 들이면 자식을 볼 수 있을 테니 그리하시지요. 그러자 남편의 낯빛이 저절로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러면 자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겠지요. 그러자 부자한 남편은 사방으로 사람을 놓아 첩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아서 첩으로 삼았지요. 따로 작은 집을 하나 얻어서 살게 하면서 틈나는 대로 첩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가진 것은 뜻밖에도 새로 들어온 첩이 아니라 본처였습니다. 본처는 임신한 지 열 달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첩도 아닌 본처한테서 아들을 얻은 부자는 입이 쩍 벌어졌지요. 아기를 어르느라 첩의 집에는 찾아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찾아오지 않자 첩은 그만 안달이 났습니다. 남몰래에 이리저리 아기를 해칠 기회를 엿보던 첩은 어느 날 부자의 집안 식구가 다 집을 비운 사이에 혼자 잠자는 아이를 슬쩍 들으다가 광 속의 된장항아리 속에 깊이 파묻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기가 사라지자 부자 집에는 온통 야단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방을 샅샅이 뒤져보아도 아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찾다가 지친 부자는 크게 실망을 해서 집에 들어올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자가 얼마나 칠칠하지 못하면 제 자식을 잃어버린다. 부자는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첩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후 그는 본가에는 걸음을 끊다시피 하고 첩의 집에서 살았지요. 혼자 쓸쓸히 세월을 보내던 본처가 어느 날 광에서 된장을 퍼다가 찌개를 끓였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서 입에 댈 수가 없었습니다. 아휴, 된장이 왜 이렇게 됐지? 뭔가 이상했지만 아기가 이미 된장 속에 다 녹은 뒤라서 사연을 알턱이 없었습니다. 본처는 된장을 그냥 버릴 수 없어서 쇠죽을 쏠 때마다 된장을 한 사발씩 섞어 쑤어 암소에게 먹였습니다. 얼마 안 가서 된장은 전부 암소의 뱃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된장을 먹은 암소가 뜻하지 않게 새끼를 베어 조그만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등허리에 금무늬가 아롱진 예쁜 송아지였지요. 송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안아주자 송아지는 본처의 품속을 파고들고서 젖을 찾아서 빨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 여긴 본처는 그날부터 금송아지를 자식처럼 데리고 살피면서 젖을 먹였습니다. 본가의 암소가 된장을 먹고서 금송아지를 낳았다는 소문을 들은 척은 송아지가 본처의 자식의 환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척은 어떻게든 송아지를 죽여서 후환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갑자기 자리에 누워 헛소리를 하면서 죽을 병에 걸린 환자처럼 행사했지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가 아휴 아무래도 세상을 하죽하려나 봅니다. 내 소울 하나만 들어주어요. 이웃집 점쟁이가 용하다니 한번 찾아가서 내 병 좀 물어봐 주어요. 부자는 당장 점쟁이한테 달려가 척의 병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병은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본가에 있는 금송아지의 간을 꺼내서 먹어야만 회생할 수 있어요. 척과 점쟁이가 미리 내통한 사실을 알턱이 없는 부자는 곧바로 백정을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가서 금송아지를 끌어다가 배를 갈라서 간을 꺼내와라. 부자의 명령을 받은 백정은 본가로 가서 금송아지를 끌어냈습니다. 본처가 송아지를 내주지 않으려 했지만 부자의 명이 워낙 지엄한 지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백정은 숫돌에 쓱쓱 칼을 갈면서 힐끗 송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송아지의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백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 이거 이상스러운 송아지로구나. 죽이면 안 되겠어. 백정은 새끼줄을 끊고 송아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간 대신 그날 잡은 돼지 간을 하나 싸들고 부자한테 가서 바쳤습니다. 첩은 그 간을 소금에 찍어서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아유 신기하게도 몸에 사르르르 화기가 도네요 하면서 멀쩡하게 일어나 앉는 것입니다. 백정에게서 풀려난 금 송아지는 마을을 떠나 멀리 멀리 도성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낮에는 숲속에서 숨고 밤에만 길을 간 송아지는 우여곡절 끝에 도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성에 들어가서 살펴보니 한 곳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었습니다. 저 북을 쳐서 소리를 내면 임금님이 사위를 삼는다지 신령님이 그렇게 개시하셨다네요 이렇게 웅성거리며 다들 북채를 들고 힘껏 북을 쳤으나 북소리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것은 나무와 가죽이 아니라 집으로 엮어서 만든 북이었습니다. 집 덩어리에서 북소리가 난리 만무했지요. 그때 금 송아지가 사람들의 다리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 북채를 잡더니 집 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송아지가 북을 칠 때마다 북소리가 커다랗게 진동을 했지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아니 저거 보게 소리가 나 아아 송아지가 소리를 냈어 그렇게 해서 송아지는 궁궐로 불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송아지가 북을 쳤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임금님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공주를 불렀습니다. 예이야 내가 꿈에 신령님 가르침을 받고 집 북을 치는 사람을 사이로 삼게 놓으라고 했는데 웬 송아지가 북소리를 냈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느냐 아바마마 한나라의 임금님이 한나라의 임금님이 어찌 한입으로 두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송아지한테 시집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는 공주와 홀레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공주와 홀레를 치는 날 밤 금송아지는 신방을 나오더니 어딘가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공주가 살짝 뒤를 밟아보니 송아지는 궁궐 뒤편의 연못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못에 다다른 송아지는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저런 죽으려고 저러는가 공주가 놀라서 연못으로 다가갔지요. 그때 물속에 들어갔던 송아지가 연못 밖으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한데 그것은 송아지가 아니라 깎은 듯이 아름다운 한 명의 귀공자였습니다. 공자는 깜짝 놀라서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있는 공주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나의 모습이랍니다. 사람이 된 송아지는 임금과 공주에게 그간의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크게 놀라며 사이를 본가로 내려보내 부모를 찾아보게 하였습니다. 부마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가 계신 본가로 향했지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 사이에 부쩍 늙은 어머니는 낯선 손님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라니! 잘못 찾아오셨소! 나는 자식이 없답니다. 어머니! 저예요! 금송아지로 태어났던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꿈인가 생신가 눈을 비비면서 마당으로 뛰어 내려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부마는 첩의 집으로 가서 아버지를 뵙고 그간의 사연을 고하였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깨달은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첩을 벌주어 내쫓고서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부마는 또 자신을 살려주었던 백정을 찾아가서 깊이 살해를 하고 천한 신분을 벗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 후 금송아지 아들은 공주와 함께 부모를 모시면서 아들딸 많이 낳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